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리였어요.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밥같은 남자 이우영입니다. 아니 뭐 아까 나한테 불만이 많더라고 뭐 내가 건방지다 그랬더니 막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왜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검은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가 건방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은색, 검은색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아휴 참. 네 첫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 청취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은요. 사회생활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이 반응성이 아주 뛰어나요. 아이고 아주 훌륭한 겁니다. 네. 아니 뭐 그 이 무슨 얘기 하나 말했지? 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우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던데. 아니요. 건방지다고 하셨습니다. 아 건방지다고 그랬나? 아니 건방지게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날씨가 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이거. 아니 날씨가 아주 괘씸해요. 이렇게 더우면 안 되지 벌써요? 네. 그렇죠. 네. 좀 어디 얘기를 하든지 해봐요. 너무 덥습니다. 빨리 여름휴가가 가고 싶더라고요. 여름휴가? 어제 제가 뉴스앤뮤직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여름휴가 계획 있냐고 이런 거 여쭤봤는데 대부분 축구를 보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오 지금 막 문자 올라간다. 오 이우영 아나운서 언제 휴가 가냐고. 네. 이게 기다리는 건 이분들이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의 휴가를 기다리는 건지 뭘 봐요. 아무것도 안 쓰겠습니다.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꼭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뭐 이우영 아나운서 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우물전공사하고 샵공사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 한도로 이우영 아나운서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가 몇이죠?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한도가 얼마인가요? 한도요? 최대 한도라고 하셔가지고. 아 최대 한도요? 그건 알아서 그냥 생각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하루 쉬더니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아주 빡빡 우기고 계속 도전적으로 막. 제가 우기다니요. 한도가 얼마예요?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아이치. 질문이죠. 마치 뉴스인 여쭤보듯이. 아 그렇구나. 물어봐요. 최대 한도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아 최대 한도 뉴스인. 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그럼 얘기하세요 빨리. 오늘 첫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손금액 관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천4백여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요. 법원 선고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 경기도가 2019년에 북측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백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번복을 한 바 있고요. 또 같은 해 9월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을 했고 올해 4월 재판 종결을 앞두고선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이 대표를 엮기 위해 사실상 세미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일시와 장소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또 기소 여부 등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이렇게 유죄로 오늘 인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이었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과정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전 부지사가 이야기했던 술판 회유 의혹을 밝히겠다. 이런 취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징역 9년 6개월의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일단은 징역 9년이 넘잖아요. 이거 엄청난 중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들이 뇌물죄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 한 덩어리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크게 세 부분이거든요. 이 세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바로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환관리법 위반 중에서는 크게 또 둘로 나눠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될 북한한테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이거 지급한 문제 쌍방울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 두 부분으로 또 나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하는 거는 방북비용과 관련한 300만 불을 쌍방울을 통해서 대납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결 나온 걸 보면 피고인 방땡땡 등과 공모하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인직원들을 동원하여 미와 합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한 세관의 장례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하고 한국은행 총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와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게 지급했다. 이게 인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달러가 지금 인정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냐면 피고인 방땡땡 등과 공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목적으로 리 땡땡을 통해 금융 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미와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였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다. 다시 말해서 300만 불 그 방북비용과 관련된 300만 불 중에서 200만 불은 유죄가 나오고 100만 불은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00만 불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라고 봤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게 법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호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사건은 보고 여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김성태 전 쌈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진다. 이러면서 주가 조정만을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기업 짓단 운영하는 CEO가 해외 투자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인데 경업 직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와의 방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 이재명 대표는 뭐냐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화영 지사 단독으로 했다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복잡해요 이 문제. 복잡하죠? 뭐가 뭔지 모르죠? 너무 복잡해서 법률 용어도 많이 나오고 혐의도 워낙 많아서요. 엮인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9년 넘게 하면 이건 굉장히 9년 6개월 엄청 중재인데 이 정도면.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분석한 지질학 전문 업체 액트지우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해 심층 3개의 시추공 데이터를 통해 탄산 가스 등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해당 지역의 경제성 있는 탄화 소소가 누적돼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면서 리스크 요인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세종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석유나 가스가 실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특징은 대륙북 내 모래로 가득 찬 저류층, 덮개암이라고 부르는 진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해 심해층에 뚫은 3개의 시추공, 주작, 홍계, 방어의 실패 요인을 분석했다면서 그 데이터가 탄화 소소가 누적되고 쌓이기 위해서 필요한 암석의 속성들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드러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질 분석에서 발견하지 못한 탄화 소소 누적 가능성 데이터를 시추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법률 용어가 많았는데 이번에 과학 용어가 많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대충 우리도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문의과를 넘나드는 뉴스 정면승부고요. 아브레오 구문은 이번 사업의 탐사 성공률을 20%로 봤습니다. 탐사 성공률 20%의 의미는 5번 시추하면 한 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 개발 지역은 통상 15%를 넘기기 어려우나 20% 수준이면 시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아나 앞바다의 리자에서 약 40억 배럴이 발견됐을 때도 과거 탐사 성공률이 16%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레오 구문은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회사의 주소지가 개인주택이 맞는지 이 질문도 있었는데 액트지오의 주소지로 나와 있는 곳은 자택이 맞다면서 액트지오는 컨설팅 업체로서 컨설턴트의 어떤 기반이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업 범위가 분석에 국한돼 규모가 작다라고 했고요. 직원들은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에 흩어져 있고 휴스턴에는 소수만 있고 주로 재택근무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미국 액트지오의 기자회견이 열린 오늘 관련 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1시 3분 기준으로는 한국가스의 주가가 39,300원이었는데 전 거래일보다 10.07%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도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등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했던 강관업체 동양철관의 주가도 5.17% 하락했고요. 혹시 주식 하시나요? 안 해요. 네, 저도 주식을 안 합니다. 제 주식은 밥인데요. 주식도 안 하고 저는 투자를, 옛날에 좀 해봤는데 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는 아주 큰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아유 저는 안 해요. 제 주식은 쌀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빵을 좋아하는데. 어제 국한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 오늘 있었는데요. 관련 주가 들썩였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무슨 호재가 있으면 이유 없이 오르고 또 이게 또 있으면 또 쩍 빠지고 뭐 이런 건데. 아니, 저는 뭐 딴 건 모르겠어요. 이게 이 아브레오 고문이라는 분이 저는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이 분야에서는 굉장한 스페셜리스트라는 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분도 그분이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제가 정치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이 부분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부풀려가지고 말이야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이렇게 떠드는 거지라는 식으로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이거는 정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풀리지도 말고 한쪽도 지나치게 비관적 혹은 비판적 혹은 비난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도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는 나온다니까 그거 뭐 몇 달 안 남았는데 그거 못 기다려요? 그거 못 기다리면서 계속 뭐 이 사람은 집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등. 난 진짜 그거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본사가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내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요새 그런 회사 많아요. 근데 그 집 회사가 어마어마 큰 게 오히려 막 예를 들면 서울에 막 강남에 막 한계층을 쓰고 근데 거기에 막 투자하라고 해서 갔더니 뭐 한 달 갔더니 없어지고 이런 회사보다는 집에 요새 그런 회사들 많거든요.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공룡이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방심해서요. 방심해서? 뭘 방심했어? 뭘 방심했을까? 공룡이 왜 없어요. 덩치 큰 것만 믿고 있다가 포유류는 작잖아요. 진짜로 이 다이너스 중에 이 꼬랑지를 딱 물으면은 이게 5분 걸린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물고 벌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덩치가 큰 것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특히 AI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조금 좀 규모가 집이 본사다. 10명밖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는 좀 말아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거 좀 지켜봐야죠. 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가 알아요. 이거 실패할 확률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근거 없고 성공할 확률 20%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20%면 높은 거지만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봐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면 좋잖아요. 굳이 그걸 가지고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최고위원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정숙 여사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서 모디 총리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18년 11월 인도 순방단 기내식 상세 비용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김 여사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0명이 전용기에 탑승을 했고요. 식자재와 조리인건비 등 기내식 비용으로 2,167만 원이 쓰였습니다. 전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중에 65.5%는 기내식 운송 및 보관용 또 기내식 보관용 드라이아이스, 기내식 이외의 식료품 등 식사와 직접 관계없는 고정 비용이었다고 하고요. 자료를 살펴보면 순방단은 총 4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했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3명의 식사비가 총 31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했던 김 여사 식사비는 105만 원이고 전체 비용의 4.8%라면서 자료를 공개하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음에도 일방의 자료만 공개하는 근거 없는 맡아두어 그만해야 한다. 비판을 했습니다. 도 전 장관의 경우에 셀프 초청 의혹에 대해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은 그해 7월 정상회담에서의 모디 인도 총리 요청에 따른 것이다. 외교가에선 셀프 초청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정책위원은 김정순 여사의 방문 배경에 대해 인도 방문 당시 한국어가 인도의 제2외국어로 채택이 됐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한국 역사 과목이 포함됐다. 많은 외교 성과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주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 전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서 CBS 라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초청장은 별개다. 유피 주의 관광 차관이 본인을 초청한 초청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버킷리스트 관광이라고 비판한 타지마을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 정부는 외국 정상에 오면 반드시 타지마을 방문 요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간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도 전 장관도 오늘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전 정부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의 의견,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전 뭐 딴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 전 장관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 고민정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얘기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마을이 현지에서 갑자기 정해졌다라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원래 다 가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전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내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104만 원어치 먹었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6292만 원을 누가 다 먹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단지 그거를 수익원으로 나눠봤을 때는 140만 원, 140만 원 정도, 144만 원인가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144만 원하고 이게 103만 원이에요? 105만 원? 105만 원하고 약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도 물론 큰 차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TV조선은 또 예비비 문제, 예비비를 언제 지출했느냐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한 가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알기 쉽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러면 수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얘기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이렇게 됐을 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을 땐 일단 무엇이 허위인지 본인이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친문 쪽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말 국민의힘 나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알기 쉽게 우리가 이게 좀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빨리 고소를 좀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게 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낱낱이 좀 밝혀주는 그랬으면 정말 우리로서는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